원래 은행 금리가 12%인데 이번에 저희 대출은행은 4.7%까지 내렸거든요. 이번 기회에 싸고 든든한 저희 대출은행으로 가압하시는 게 어떠실까요, 고객님? 고마워요, 언니. 왜냐면요, 오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.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기 맥주 8캔을 마셨는데 여기가 꽉 막혀서 내려가질 않아. 어, 내려왔다. 여보세요, 언니. 언니. 엄마 앉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. 외롭고 힘들었다면서요? 뭐 또 언제. 너 여기 도청장 지들었냐? 아휴, 술주정도 어지간해야 받아주지. 아휴, 앉아봐. 제가 딴 건 다 받아줘도 술주정은 못 받아주는 인간이라서요. 에헤이, 앉아보라니까. 내가 오늘 너 정신욕 한 번 똑바로 시켜주겠스. 우리 집에서 잘래요, 오늘? 뭐? 자자고? 마 검사님, 한 번만 말할 테니까 똑바로 들으세요. 몰카 치킨 집에서 자기 싫으시면 내 집에서 하루 주무시라고요. 오해할 거 1도 없고요. 담당 수사검사로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. 여검사 너, 이씨기. 나 은근 좋아했구나? 예, 들어가겠습니다. 앉아! 장난이야. 정색하지 마, 쪽팔이니까. 헐, 대박. 완전 깔끔하다. 이야, 조명 봐라 참. 이야. 오, 메탈. 오, 의자 리클라이닝. 이야, 씨. 오, 우와. 야검사, 금세자네. 비계랑 이불은 새 걸로 갈았으니까요. 오늘은 일단 여기서 주무시고, 저는 마검사님께서 잤다 내일 출근할게요. 6시 전에. 아휴. 아니요. 아휴. 네, 기다려. 에헤이크. 감사합니다.